002680 안녕하세요. 주식투자 방법에 관한 전자책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설명란의 링크에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한탑입니다. 한탑은은 동산은 1959년 설립되어 소맥분과 배합사료의 제조 및 판매를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으며 1995년 상장암 연결대상 종속회사에 포함된 회사들이 영위하는 사업으로는 의료기기 제조, 보호용 테이프 제조, 부동산 투자 및 자동차 부분 정비, 축산업, 창업 투자, 식품 제조 가공업 등이 있음 동산은 농림수산식품부 HACCP 인증을 획득하였고 연구인력 확충 및 시험 농장 운영 등 R&D 활동 강화를 통해 시장환경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음 기업 개요 대시 동산은 소맥분과 배합사료의 제조 및 판매를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으며 부산의 본사 및 재분공장을 양산의 사료공장을 두고 있음 대시 국내 재분업체는 한국재분협회 소속업체 기준으로 8개사가 경쟁하고 있으며 동산은 기존 거래선 유지, 관리 및 신규 거래선 확대 등을 통해 안정적 영업환경을 확보하고 있음 대시 종속기업으로 부동산 투자 및 자동차 부분 정비를 하는 주, SB와 보호용 테이프를 제조하는 유, 초이스 프로텍 등을 보유 재무 대시 자회사의 수입 자동차 판매 감소에도 소맥분, 소맥비 등의 재분 및 배합사료 판매가 증가한 가운데 판가 인상으로 전년 대비 매출 규모 확대 대시 매출 증가에 따른 원가 구조 개선, 지급 수수료 등의 판관비 감소로 전년 대비 영업이익 흑자 전환, 금융자산 평가 손실 증가에도 법인세 비용 감소 등으로 순손실 규모 축소 대시되지 6개 사육두수 감소로 배합사료 수요 위축이 예상되며 소비심리 부진에 따른 외식산업의 성장 둔화로 재분 수요도 둔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매출 성장은 제한적일 듯 2023년 8월 28일 기준 장마감 한타비 시가총액은 449억원입니다. 시가총액은 기업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 쌓인 현재주가입니다. 한타비 시가총액 순위는 코스닥 1382위입니다. 한타비 상장 주식수는 2,999만 4,817주입니다. 한타비 액면가는 500원이고 매매 단위는 한 주입니다. 한타비 퍼은 N-A배이고 추정 퍼은 N-A배이며 동종업계 퍼은 14.50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의 연간 실적을 보면 퍼은 마이너스 5.17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 마이너스 228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1748원을 보여주었으며 PBI아은 0.67배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 마이너스 301원이고 추정 EPS는 N-A원입니다. PBI아과 BPS는 각각 0.91배, 1649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N-A%사인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1만점의 N-A이며 A이며 목표주가는 N-A원입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대시 영업비용 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마이너스 103억원, 마이너스 46억원, 3억원입니다. 단기 순이익은 영업이익 대시 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단기 순이익 수치를 보면 마이너스 156억원, 마이너스 97억원, 마이너스 67억원입니다. 한타비 재물을 보면 상장 폐지 가능성이 있는 종목입니다. 투자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최근 부채 비율을 보면 184번지 80%이고 유보율은 마이너스 37.72%입니다. 부채 비율이 적당한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회사에 자금이 없는 종목입니다.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543.41이며 전일 대비해서 24.27 더하기 0.96% 쌓인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 909.38이며 전일 대비해서 10.00 더하기 1.11% 쌓인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타비 2023년 8월 28일 기준 장마감 현재가는 1497원이며 이 수치는 전일 종가인 1497원과 동일한 종가를 보여주었습니다. 최근 5일 종가들의 평균은 1475원입니다. 금일 종가가 5일 평균보다 높은 가격에 있으므로 단기간 상방이 힘이 있다고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금일 종가가 5일 평균은 1497원입니다.